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역사의 매우 중요한 한 모퉁이에서 인류의 역사의 운명을 가늠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경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에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고 무언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을 갖습니다 이미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모든 현 시대에 자타 공영하는 대표적인 공영 매체에서도 역사의 전환점에 대해서 역사가 지금 어느 쯤에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늘 특별한 기획 취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팍스 뉴스에서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웠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역사의 마지막은 가까웠다 이런 답을 내리는 것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역사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또 상기시켜 드리길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여전히 이 시간에도 이 문제들이 매우 심각하게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진행되고 나타나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환경문제가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예측도 저항도 복구도 불가할 만큼 환경문제가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수 있을 만큼 인류의 과학기술과 문명은 저야말로 첨단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 첨단화되어 있는 과학기술 자체가 결국은 우리 자신을 그 첨단화된 문명이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 번째 위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집단과 혹은 여러 국가 간의 개인적 국가 간의 어떤 이기적인 이렇게 민족주의 혹은 자국 이런 우선주의들을 기획하고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을 더 위협할 수밖에 없는 더 위협하라고 해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더 첨단화되어 있는 많은 과학 문명을 통한 무기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정말 인류가 눈 깜짝하면 완전히 순식간에 소멸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무기들이 이렇게 비축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상호 유관하게 서로 합동돼서 연합해서 넥서스 됐다 이 말이죠 서로 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연합해서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 1월 달에 시카고에 있는 둠스테이 과학연구소에 있는 원자력과학연구소에 있는 둠스테이 클럭은 역사의 마지막에 대하여 2분 전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천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CNN에서는 또 금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천기의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의 엄청난 새로운 이 일에 대한 대처 정말 우리들이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우지 아니하면 뭔가 이런 거 세우지 아니하면 2030년, 지구는 오직 2030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워싱턴 정가이슨이라는 일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파국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파국적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인류는 2030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것이 천기를 보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 천기예요 그러면서 저는 시대의 징조가 천기를 만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천기가 이뤄질 때에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같이 살피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서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한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시대의 징조들 영적 징조 세 가지만 아니라 네 번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은 또 게시록 13장과 육안하여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런 시대의 전환점 역사의 마지막 경점을 향한 인류의 운명을 우리들에게 가늠해야 될 마지막 최후 세력들의 다툼, 최후 세력들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북방왕이 결국은 게시록 13장에 양처럼 일어난 나라였다, 미국이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처럼 일어났다? 양처럼 일어났지만 용처럼 말하고 있다는 모습을 오메리칸 포스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토마스 멜라디라고 하는 바디간의 대사가 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통해서 인류 전반적인 인류들이죠 그들의 삶에 강력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두 파워 세력입니다 하나는 미국이에요, 슈퍼파워 그 다음에 하나는 바디간, 홀리시 바디간이다 정치적이고 영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과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역사의 모든 전환점에서 항상 뭔가를 행사하던 홀리시 바디간에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도 결국은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적인 이야기로 얘기를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바디간의 모습을 예의 주시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미국이 용처럼 일어나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하게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 일이 진행되기 전에 그 일이 진행되기 전에 상처가 나은 짐승 중세를 장악했던 바디간, 교황권세로 교권으로 중세를 장악했던 교회가 다시 새로운 교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를 영적으로 호령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부활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것이죠 그리고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짐승으로부터 개시록 13장의 양으로 올라온 이 짐승은 권세를 우인받습니다 권세를 우인받는 일이 2015년부터 진행되어 있다 왔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불이 내려오게 하는데 이건 이적을 행하고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건 종교적인 얘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또 불이 내려오게 한다 이게 하늘에서 이적이 내려오고 불이 내려오는 이 사건이 무엇인가 좀 더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다 자세히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먼저 천기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불타는 지구촌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의 30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때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이적이 뭐냐 불과 연기기둥이다 맨 앞에는 피예요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다 이렇게 요엘서 2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는 전쟁이나 이렇게 다양한 인간을 엄청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우협받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는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모든 다양한 그런 집단 학살과 같은 그런 일을 볼 수 있다면 불과 연기기둥이라 여기 큰 이적이 있는데 심지어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런데 근래에 말이죠 언제든지 화재는 있어 왔어요 다양한 종류의 화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화재들이 있어 왔지만 근래 미국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작년, 재작년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에 일어나서 지금 굉장한 화재 때문에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패러다이즈라고 하는 이곳에서 패러다이즈라는 곳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때 작년에는 새 쌍둥이 화재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줬는데 그때 38년까지 소방관을 했던 한 소방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소방관을 해봤지만 이런 화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 없는 Unquenchable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불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적 같은 불이라는 뜻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피해를 주면서 매해마다 불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여기 나성 근방에 LA, 로스앤젤레스죠 근방 그 북쪽으로는 일어나는 다양한 화재들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또 금년에도 화재 소식이 사람들을 근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다 유관합니다 여러분 이 화재가 난다고 하는 게 제일 유관한데 대한민국에는 뭐가 지금 제일 걱정인가면 미세먼지죠 미세먼지가 왜 일어납니까? 결국은 미세먼지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연소기관을 통해서 그것이 공장의 굴뚝이든 자동차의 배기꽃이든 아니면 가정의 어떤 개수뿌리든 어디든지 그 연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런 연소물질이죠 그것이 탄소에 발생하는 것들 같이 맞물려서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한국만 지금 이런 먼지 그런 공기 오염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인류가 지금 1년에 약 한 6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죽습니다 한국은 민감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죠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간다는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가는 권고와 경고의 경점이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급 당시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여섯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재앙을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풀무에 가서 재를 한 콩 집어다가 공중에 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풀무에 재를 뿌린다는 말이 미세먼지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이걸 뿌렸더니 뭐가 나오느냐 거기 많은 사람들과 짐승까지라도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막 독하고 헌데 네 재앙이 일어나요 피부 질환이 여러분 미세먼지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했다면 저는 걱정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왜? 요엘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연기 기둥이 뭐예요 여러분? 먼지 기둥 아닙니까? 연기 기둥이 화재, 화산이란 어떤 것이든 그 연기에 올라가는 것들은 모두가 다 미세먼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소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것이 이 모든 사람이나 이런 곳에 출애급 당시에는 질환, 피부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일곱 개의 재앙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 일곱 재앙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독하고 헌데 재앙이에요 아무 뜬금없이 독하고 헌데 재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인류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심지어 불이 내려오게 온다는 말씀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유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이적 같은 불의 역사가 있는 이적 같은 이런 일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화재 현상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천기, 하늘의 징조, 이 모든 부분을 보면서 근심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대의 징조, 사람들의 상태나 이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들의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그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한 가지 성경이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4번 걸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또 한두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분제도 연결하는데 여러분 좀 힘드시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걸 짧은 시간 요즘은 주요 많은 매체들이나 어디든지 그것이 강의든 설교든 짧아야 명강이요, 명설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명강이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힐 뿐입니다 저는 명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소리를, 급한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소리로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시대에 맞지 않게 뒤떨어지게 내용이 길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뭐 여기 여러분 대학 어디 무슨 시험 보는 시험생, 수험생도 아니고 어디 직장에 들어가는 직장의 수험생도 아닌데 여기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앉아서 이것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바에 중대성을 따진다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요 중간에 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중간에 맞추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좀 길지만 여러분의 인내를 제가 이렇게 호소하면서 말씀의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 저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돼요 왜요? 양처럼 일어난 나라가 용처럼 나갑니다 그런데 그 용처럼 나가는 나라가 그렇게 나가서 전 세계를 끌어갈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죠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양대 이런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이 어둠의 세력에 관영하여 빛의 세력을 지금 몰아내려고 할 때 빛의 세력에 빛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그 뜻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어둠은 무엇으로 역사할까? 이제 저는 용의의 최후배도 북방왕 미국을 통해서 하는 최후보도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밝혀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부터 하는 일입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을 만든 다음에 용의 권세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 우상이 말한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그것이 제도화되거나 어떤 법제가 됐을 때 우상의 결과로 말미암는 제재나 어떤 법적 제도나 여러 다양한 이런 것들을 우상이 말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도구로 짐승의 표를 모든 자에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하는 일이고 이 짐승의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통해 일어나는 일은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것과 짐승의 표를 모든 자에게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은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일은 보시는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을 주화하는 것이에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든지 도울 수 있든지 그런 어떤 신적 대상을 사람이 만들었든지 뭐가 존재하든지 그것이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깐 짐승, 사단의 이런 지상 대리자들을 통해서 사단을 위하여 만드는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3장 8장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창세으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기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은혜에 살아있는 생명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을 머리로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결국은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를 우인받은 다음에 하는 일은 짐승의 우상이 석유하고 우상이 의미가 있고 우상이 상당히 모든 사람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혹은 제재할 수 있는 공권이나 권력이나 세력의 그런 행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상을 경배한다 즉 사단을 경배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같은 개명한 시대에 누가 우상에게 경배한 일을 할까요? 안 하죠 그렇다면 우상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을 여러분 미리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지구 인구의 여러분 보시죠 기독교 인구가 33%입니다 야간 지금 현재 따지면 한 20 이렇게 신교와 구교를 합쳐가지고 25만 이렇게 이슬람이 17억입니다 25만이 아니라 25만이고 그러면 두 세력만 합치더라도 두 종교적인 세력만 합치더라도 이렇게 지구 인구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에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그랬고요 이슬람 알라도 역시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약에 온 인류를 하여금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개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이런 배도는 결국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개명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왜? 그리스도인이나 이렇게 이슬람이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해요? 그 일을 하도록 해야죠 해도 괜찮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종교적 이런 기준 그들의 영적인 가치관의 기준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는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됩니다만 여러분 제가 이 모든 특별한 집회가 마치고 나면 요한계시록 12장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또 갖게 되겠습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미리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그건 어떤 이적이냐? 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용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늘별 산붕지를 땅에 던져가지고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이 아이는 누구였는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였어요 그 일의 장차 그런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분은 누구인가? 제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메시아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이 용이 쫓겨납니다 땅으로 내어쫓깁니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죠 용이 그러니깐 여기는 먼저 꼬리 하늘별 산분지를 먼저 보낸 것은 쫓겨난 게 아니에요 용이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낸 거죠 지구를 어떻게 하려고요?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에 두 번째 용은 하늘의 전쟁 이후에는 쫓겨납니다 다시는 하늘에서 있을 것을 갖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는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려오겠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양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 온 인류를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먼저 나온 짐승을 일어나온 마지막 지상 대리자가 누구였는가? 양이었어요 그 양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였는가? 양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였는가? 사단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뜨려? 이 계명성이 요즘 쉬운 영어성경으로는 비너스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흠정역에는 루시퍼입니다 루스벨입니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에 찍혔는데 왜 떨어졌느냐? 내 마음의 일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로의 보자를 높이라 하나님의 보자와 같이 하나님의 묻별로의 보자를 높이고 북극지폐산의 자정에서 지극히 높은 자와 어두워라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겠다 즉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인가는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경배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마지막 때에 양의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지상 최고의 주권을 가진 이 나라를 앞세워서 사단의 권세에 만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은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 옛공박이라고도 하는 사단이 뭐하라는 거죠? 경배를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단이 이 땅으로 경배 받기 위해서 쫓겨난 이후로 옛날에 먼저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그는 뱀이 관계로 이화를 미혹했다 이 아담의 하와가 창조대사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사단은 이 땅에 자기 꼬리에 산분지를 보낸 별들을 이 땅에서 해보냈고요 지상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 땅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얼 가지고 시작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단이 뱀이죠 옛뱀고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뱀은 뭐라고 하는가? 뱀은 사절에 장세기 3장 사절에 뱀이 여자의 길을 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리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러나 뱀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선택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인간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이 모든 즉 주권자의 종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너희 자신을 들여 종으로 누구에게 드리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겠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 불행하게도 인류는 누구에게 순종했는가? 불행하게도 인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지 않느냐고 사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원했을 때 마지막 역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사단이 종이 돼서 압제할 때 다니엘서 7장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는가? 대제국들을 통해서 지상의 권세를 확보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다가 네 번째 짐승으로 나왔던 네 번째 짐승으로 등장한 열 뿔 가진 짐승 그 가운데서 한 뿔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차단은 지상 대리자예요 다니엘 7장에 나온 것처럼 그 열 뿔은 이 나라에 일어날 열 왕인데 그 열 왕 중에서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새로 나왔던 이 뿔을 우리는 작은 뿔이라고 말하죠 그 작은 뿔이 하는 게 다니엘 7장 25절에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대적하며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북극지부의 산회에서 좌정하고 싶은 대적하는 일을 한 것이죠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고자 한다 여러분 벌써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뭘 바꿔야 된다? 괴명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사단이 그렇게 해서 이 성도들을 찬탈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와 법을 바꾼다고 하는 이 말의 짝이에요 게시록 13장에 나타나는데 게시록 13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와요 용이 짐승에 건설졌다 그러니까 배우가 누구라는 거죠? 용이라는 뜻입니다 용이 그러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거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면서 능이 이로 더불어 싸우라 경배한다는 말은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건설을 받아서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고 마흔 두 달 일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이 짐승이 무엇인가 이 정체라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게시록 13장에 나온 복합짐승 이 두 짐승이 합동되어 사는 일이 있는데 작은 뿔은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건설가 잡은 짐승이 나타나는 초기에부터 시작해서 초기에 있는 일들을 설명해 준다는 즉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준 것이 다니엘 7장이라는 게시록 13장은 이렇게 나온 이렇게 나온 여기서 나온 사단의 지상 대리자가 하는 일이 뭐냐 복합짐승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온 땅을 따르게 하고 그 짐승의 정체가 666의 짐승의 기표를 강요하는 일을 알게 된다 이것이 사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의 공통점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작은 꿀과 복합짐승은 공통점이 있어요 말로 대적하고 참남된 말을 합니다 자니엘에서는 성도를 핍박하고 계시록 성도를 핍박합니다 한때도 때 반때 마온 두 달 일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자 이제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작은 꿀과 복합짐승은 다른 세력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인 걸 알 수가 있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작은 뿐은 용의 지상 대리자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초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성기까지라면 복합짐승은 그 전성기외부터 말기까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이제는 이 사단의 전술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 단계로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을 하고 두 번째 단계 이 작은 복합짐승이나 작은 뿔이 하는 일은 먼저는 때와 법을 바꾸는 것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짐승의 우상에게 어떻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양 같은 짐승을 통해서 미국을 앞세워서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합니다 짐승에게 결국 이것은 뭐에 대한 것이냐 사단을 모든 인류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때와 법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알려주시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무슨 말이 필요하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짐승이 이렇게 사용하는 툴이 있다 말이에요 도구, 경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도구가 뭐냐 바로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것이고 그 짐승의 표에 대한 비밀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짐승이 왜 표를 받게 하느냐 그 말은 곧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이 이렇게 표를 받게 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깐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4년, 5년 전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건강개혁법, 건강보험법을 가지고 통과시킬 때 우리들이 이제 이 모든 신상정보들을 이렇게 칩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서 뭐 그때 무슨 뭐 베리칩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베리칩이 짐승의 우상이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뭐 이런 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기독교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얘기 들어간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베리칩은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그 짐승의, 그건 누구의 전술인가 사단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도록 오히려 미혹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돼야지만 이 부분에는 미혹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대로 이루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우리는 조금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자, 보시죠 무엇이 짐승의 편가 소 666으로 이런 숫자로 대표되는 짐승의 표는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지 않게 알아갈 수 있어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네 가지 해석들 그리운데 처음 두 가지 해석은 뭐냐면 이런 해석입니다 과거주의 해석이라는 방법이죠 이 과거주의 해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는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황권을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지적했을 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제수이트를 통해서 만들어낸 알타자라고 하는 제수이트를 통해 만들어낸 성경 예언 해석 방법이 과거주의 해석법이에요 그 과거주의 해석은 뭐냐면 게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탄성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과 관련돼서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돼서 그 시대의 것이라 이렇게 된 것이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옛날 얘기죠 로마 제국이나 그 다음에는 하나는 뭐냐 그렇게 과거주의가 모든 것들을 고아대 시대에 놓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전부 예수님 십자가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또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하는 것을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반대로 과거주의와는 정반대로 역시 리베라라고 하는 과거 제수이트 사제가 미래주의라고 하는 성경 해석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미래주의라고 하는 해석 방법은 뭔가 미래주의는 어떤 것인가 하면 모든 마지막 적그리스도나 이런 것들의 탄생을 어디다 갖다 붙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천년기라 있는데 그것 때 7년 대완난 역사의 마지막 시행에 있는 7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 대완난을 만들어서 그 기간에다 만드는 것이 미래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휴거됩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휴거됩니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건 전부 미래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는 아주 분명하게도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제수이트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예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일부에서 미래주의를 좋아했어요 미래주의를 좋아해서 영국의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함께 섬기고 있던 다르비라고 하는 그런 형제에서 미래주의가 좀 더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가져오면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해석으로 이렇게 더 진화합니다 세대주의는 구원의 방법들을 세대별로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일곱 세대 혹은 몇 세대로 나눠가지고 아담 때는 아담대로 노아 때는 노아대로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때, 예수님 때, 마지막 때 이래가지고 그 시대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다 즉 세대주의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미래주의의 진화된 미래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미래주의는 근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컴퓨터, 마코드나 아니면 유럽연합, 세계 단일정부, 성도의 비밀휴거 이것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지금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들을 다 거의 쓰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은 과거주의를 좋아하고요 보금주의 운동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세대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우리들에게는 뭘 가져다주느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성경해석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해석은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들이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했더니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여, 교황권이 짐승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증가한 것이죠 그거를 막고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수히트 단체가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성경해석은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과거주의와 미래주의가 오늘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신교의 황금시대를 가져왔던 신교가 그 방법을 따라서 더 진화시킨 방법으로 따라간다는 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역사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르틴 루터나 위클립이나 카우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다 뭘 말했는가 성경 예언은 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뭘 말했는가 마지막 역사 때의 인류를 하나님께서부터 떠나서 사단에게 끌어갈 그런 종전은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적그리스 세력인데 적그리스 세력은 바로 교황의 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22년에 신약 주석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교황이 베네딕도예요 베네딕도를 이렇게 숫자까지 맞춰가면서 660입니다 이름의 숫자들이 이름의 수다 그래서 베네딕도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황이 바로 누구다? 적그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교황이 적그리스다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카우빈은 이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건 NO! 그거 하는 짓을 봤을 때 그건 대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감리교의 시여자였던 요한의 슬레는 뭐라겠는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거야말로 무슨 세력이다? 하나님께만 있어야 될 그 세력을 자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어디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칭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즉 그것이 대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위클립이나 튄데일이나 구라이너머나 이렇게 전반연이나 이런 정말 순교자들이 종교개혁의 뿌리가 됐고 종교개혁을 가져오게 된 모든 이 개혁의 바탕에는 역사주의라고 하는 해석적인 방법 아이장 뉴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교권에다가 교황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역사는 그러나 그 사실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타락한 교회가 교권으로 지상주의를 즉 정치를 신호로 삼아서 최고의 권한을 행사했던 그 바로 그 시대의 교권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어둠으로 몰아갔던 시절을 여러분 보신 것이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배도가 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제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이 성경을 봤을 때 마지막으로 배도는 뭐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거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해요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는데 왜 짐승의 표에서 궁금해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단이 왜 짐승의 표를 강요할까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 경배를 하느냐 안느냐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툴이 짐승의 표니까요 그런데 보시죠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이 짝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왜 그런가 사단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 가는 이유는 뭐냐 괴시록 7장 2절로 3절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인이 실 마크 다 마찬가지인데 사단 거니까 짐승이라고 그러죠 마크 이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인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건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소유 그래서 보시죠 디모데우스 2장 19절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견고한 턴 섰어서 인치 있어 이로 쓸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내 백성으로 안다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한다 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사단도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뭐를 받게 하고 싶어요 표를 받게 하겠죠 왜 하나님의 인은 내 백성이라고 표를 하니까 사단도 저는 내 백성이라는 표를 받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아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이 무언지를 알면 사단의 인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 대 그날 후에 그날은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로 세울 언약은 이것인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걸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기 읽으시면 금방 왜 지금까지 말씀드린 왜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는 개명이 바꿔져야 된다 그 개명이 바꿔지는 일을 위해서 사단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작은 뿔 나오기 전에 내 짐승으로부터 간이엘 7장에 내 짐승으로부터 작은 뿔로 해서 용으로 해서 복합 짐승으로 해서 어린 양 같은 이런 것으로 계속 나타나는 이유를 이미 보셨잖아요 그 중심 이슈가 뭐냐 법입니다 왜 사단이 그 법을 바꾸기를 원하는가 하마님께서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니까 내 백성이라 인을 쳤으니까 사단도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 이것을 예수님 이전에 부약 당시에는 뭐라 하겠는가 하나님의 명하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명하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개명이기도 하고 법입니다 그거를 내 손목에 모여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기호라 또 주님 말씀하신 내 손목에 모여 기호 손과 어디에 손과 이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정합니다 라고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라고 예표로 주었어요 사단이 이걸 원한 거죠 그러면 사단도 사단에게 순정하기 위해서 오른손이나 어디에다 이마에다가 이 표를 받게 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금방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사단의 이는 뭘까? 간단하죠 사단의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 그 마음과 생각에 마음과 생각에 법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사단의 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주신 성경 말씀 위에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북극지표에 내가 올라와서 내가 그 후에 자정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 이거예요 보자를 경배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배받는데 하나님이 법으로 소유의 인을 삼은 것처럼 사단도 자신의 법으로 소유의 인을 칠라 하지 않겠어요 이 말은 사단도 자신의 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법 중의 법은 뭐예요? 법 중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러면 이 성경 속에는 다양한 법 특별히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윤리의 하나님의 여기 또 증거, 교훈, 말씀 또 하나님의 여러 그런 언약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쓰여 용어, 이름, 말은 단어는 다르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거기가 다 같이 들어가는 것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통칭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모든 법들 가운데 이런 모든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기록하신 것은 열 줄 돼 있는 십계명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액기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액기스는 하나님의 계명에 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사랑에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킨다 이룬다고 할 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본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은 그럼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이 뭔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고루고루 미치는 뭐라? 의인데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샘플, 사랑의 이 모든 것들에 보는 예수 그리스 그게 율법이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도 뭐가 필요하다? 사단도 자기의 법이 필요하다 법 중에 가장 완벽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려면 완벽하다고 하는 그 법에도 어떻게 하는가? 내 손을 대서 바꾸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사단의 법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노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그런 음모가 성경 속에 예언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불법을 행했다 법을 지켰다 순종했다 다 얘기하고 이적을 행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 너는 불법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오서 2장 3절과 8절에 범사의 건을 여기 말하기를 예수님이 올 때 오시게 오느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오시겠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울이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바울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불을 나온다? 작은 불이 때와 법을 바꿀 것이다 이것들이 다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대살로니가 오서나 다니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들이 다 봤는데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어디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불법과 배도 즉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변개하고 바꾸는 것이예요 결과는 무언가? 이 세자들은 전부가 심판으로 망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짐승의 표가 곧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계속 바꾸는 일을 사단이 해왔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금방 답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런 모든 신앙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 요즘은 프레임 시대예요 어느 프레임의 가치면 벗어날 줄을 몰라 그냥 그거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 각도에서 바른 쪽에서 왼쪽에서 위에서 아래쪽에서 이 각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의 인이 있다 사단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유정하게 해서 인을 만든다 그것을 우리는 짐승의 펴락을 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사단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다? 사단이 유린하고 그 위에 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몇 년이 이루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만 모르는 척 알고 있느냐 말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사단의 음모 1단계부터 봐야 돼요 작은 뿔을 통해서 짐승의 법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때와 법을 바꾸는 것인가 그런데 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해지지만 때는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때는 말이죠 때라고 하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IDDA,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1년, 2년, 3년 이렇게 얘기하는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 25절에 이 때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해, 이열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말하는 때와 법을 바꿀 때 이 때는 이단이라는 뜻이 아니고 뭐냐? 주만이라 그래요 주만이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들 정해진 절기 혹은 정해진 때들을 말할 때 주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아주 간단해져요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번째 하나님의 계명 제7일 안식일을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번째 계명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듣기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정해졌어요 주만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 여기에 이제 모든 창조의 역사가 있고 그러므로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 계명을 어디서 바꾸겠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꾼다네요 벗고서 찾아야지 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어디에?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 찾으러 가는데 간단합니다 어디를 보면 돼요? 교회를 보면 돼요 교회를 보는데 어느 시간인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미 과거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세를 얘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는 중세라고 하는 말을 얘기할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천주교다 노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레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틀입니다 이걸 벗지 않으면 안 돼요 중세,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상태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교구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천주교 이런 개념과는 좀 달라요 그때는 어떤 때냐 그냥 기독교입니다 중세는 어느 종교가 전 세계의 주권을 가졌느냐 기독교가 전 세계의 지상권을 가진 때가 중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펼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 것이 아니라 타락한 기독교가 됐다는 것이죠 그때 타락한 우리 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요? 그때가 바로 중세교회 때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캐토릭 엔사이클로페리아라고 하는 사전에 보면 뭐라고 돼있나? 이렇게 나와요 캐토릭 교회는 이때 말하는 캐토릭 교회는 용어는 같아요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이유는 초대 교회 때 캐토릭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니버설 처치, 즉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르덕스, 정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토에 서 있는 정통이다 이런 의미로 캐토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캐토릭이라는 말이 로마도 있냐, 에베소도 있냐, 예루살렘에도 있냐, 에후베에도 있냐 다 기독교는 하나다 이런 뜻으로 유니버설 처치예요 캐토릭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캐토릭하면 중세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면서 오늘날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주교 이런 의미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일주일 중 일곱째 날은 이 토요일에서 첫째 날은 일요일로 바꾼고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오우, 여기 때를 바꿨다, 계명 법을 바꿨다고 나옵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인들의 태도에 비록 우리가 좀 실수됨이 있고 범죄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동안 정직할 때는 뭐냐,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 돌아올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캐토릭 사전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정말 그런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교리문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만이라고 하는 교리문답,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느냐 그 이유는 캐토릭 교회가,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천직과 다른 개념의 옛날 우리 기독교예요 초대 기독교회가 라우디기아 종교회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 회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개명을 바꿨다 그랬어요 교회가, 무슨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 가이아만 이렇게 교리문답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박도식 신부님이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정확하게 토요일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신부 나오는 서한지배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카토릭 교회는, 로마 카토릭 교회는 그렇죠?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예요? 교회가,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높아진 것이죠 왜? 하나님의 법을 교회가 바꿨다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우에 있다 제가 이 전 시간에 죽게 된 상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릴 때 현 시대의 교황 브란체스커가 신성의 자리를 이렇게 손대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 자리보다는 마덜처치와 교회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더 우이다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덜처치와 교회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경악했습니다 그때에 보신 것처럼 그건 뭐냐? 전통이 성경보다 전통이 뭐냐? 교황이 한 말은 전통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우리는 이렇게 제7일이 토요일이 일요일로 받게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할 일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장 오래된 기독교에 어떻게 말하면 이걸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회가 이전 타락한 기독교회가 온 인류를 향한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범죄 사실입니다 보시죠 서기 321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휴업령을 선포합니다 그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게 뭐냐? 태양의 날에 내용도 달라요 오늘과는 태양의 날에 쉬라 이 말이에요 태양의 날에 일을 계속하지 말고 쉬어라 이게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컨스탄틴이 누굽니까? 313년에 기독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진실된 회심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어떻게? 공인해줘요 종교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역사는 컨스탄틴을 두 번째 모세다 왜? 완전히 핍박 속에 죽어가는 기독교를 살렸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반이 바로 컨스탄틴 황제입니다 321년 그랬는데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교회는 아직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게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 다음에 325년 니케아의 공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컨스탄틴이 야, 이건 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교회나 정치나 다 합동 아니냐? 우리 서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함께 가자 그것을 실버스타라고 하는 그때 교회 감독이 니케아의 협의의 공회에 참석을 못합니다 못하고 거기서 온 이 서신을 받아서 읽어보다가 실버스타 일세가 오,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때 교회는 또 뭘 원했어요? 교회는 주일 중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니까 로드스데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로드스데이라고 하는 말이 탄생하게 됩니다 실버스타 일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심을 주일 중 첫된 날로 옮기도록 공식적으로 도입한 첫 번째 주교입니다 공식적으로 도입한 첫 번째 주교 왜요? 로드스데이 어차피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수님 기독교가 부활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우리는 그럼 그날 일요일 날을 어떻게 해섬교도 무방하다 그래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364년에, 325년에 그렇게 시작 교회에 공식적으로 들여놓고 364년에 공식적으로 니케아 회의에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는 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라우디기아 시노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라우디기아 시노드 얘기가 교회 공회라고 하는 역사 속에 들어있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명분이 고약해요 이게 고약한 거예요 뭐냐? 왜 제가 고약하다는 말을 쓰는가? 오늘날은 세대주의를 따르는 우리들은 전부 이스라엘으로 합동되려고 난리 아니에요? 전부 이스라엘으로 합동되려고 이상하죠? 그러나 기독교 초기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뭐가가 된다? 유대인처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와 함께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토요일을 일해라 이거예요 원래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일해라 그리고 어떡하라? 그날은 어떻게 되냐? 주일, 로드스데이를 주일 중 첫째 날, 부활하신 날을 존귀여겨라 만약에 이 날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닫혀진 바, 즉 벌주겠다 이 말이죠 끊쳐진다 이렇게 해서 라우디기아 종교회의의 일요일 법령이 교회의 공식 예배로 채택되는 근원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유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참 이상합니다 아이들 중등학교나 고등학교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일반인들도 알아요 안식일이 바꿨다는 것을 기독교의 로마 컨트넨턴이 예수님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321년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을 할 것을 명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말 잘 들어주십시오 일요일에 노예의 노동을 금한 것 이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노예의 노동을 금하라 안식일이에요 원래 성경의 안식일이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노예의 노동을 금한 것이다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따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1994년도에 카톨릭과 유대교가 서로 손잡기 시작하는 일이 1994년 1월 첫부터 시작하거든요 1월 1일 날 중앙일보에서 취재합니다 325년 카톨릭소 유대교회를 이단시했다 이게 이때 카톨릭은 뭐라고요? 기독교라고요 기독교가 유대화되는 것을 막는 즉 유대를 이단시 했기 때문에 그 헛일이 뭐예요? 반유대주의 입장을 공식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귀자들도 알아요 사회적인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바뀌어졌다는 것 유대화되는 것을 막고 기독교가 유대인과의 반목 때문에 이루어진 여러분 세대주의가 할 일이 있어요 세대주의가 할 일이 있어요 세대주의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원한다면 무엇도 회복해야 됩니까? 이것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이건 사단의 은밀한 공작과 사단의 오래된 치밀한 괴 하나님의 괴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행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여기 이 자리에 여러 다양한 교회나 혹은 다양한 어떤 신앙에 달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개도리께서 장갑료 여러 다랑 이런 장감 지금 우리 3대 이런 다양한 기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그건 청주교회가 어떻고 잘못된 이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법을 바꾼 것은 어마어마한 법을 바꾼 것은 우리 기독교 타락한 우리들이 바꾼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선배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이에요 왜 버렸는가? 사단의 미혹 때문에 버린 것이죠 사단이 결국은 이걸 해오기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은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등 안이 한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우리가 더 중심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단의 단계에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바꾼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렇게 해놓고 교회는 이것을 우리가 했다고 공식적으로 캐토릭이라고 하는 고대 역사 속의 믿음의 노덕들은 얘기했는데 이 현대사회의 우리 후진들은 이걸 보면서도 노!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이 회개에 여러분 이 모든 기독교가 다 완전히 회개에 참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회개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수록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니누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이 교회가 이 모든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노! 다시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깐 이건 벌거숭이 임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계 이후에도 개신교회는 일요일 예배 제도를 그냥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 캐토릭에서는 현대 캐토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만약 성경을 따른다면 가장 진리의 원칙으로 당신은 토요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해 지키신 뭐라고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일요일을 지킴으로 여기 우리 카토릭 신자가 아닌 계신 교인들은 1,800년간 성경의 제도가 아닌 카토릭 교회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우습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요즘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교회가 만약에 교회가 사색입니다 실제 말로는 초대 1세기라고 하지만 실제는 사색이다 말은 1세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색이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건 뭐냐 그 변화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Saturday,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주님을 경배하는 안식일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놀라운 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성경을 최고의 권위 있는 것으로 말한다면 제7일 안식일을 뭐하나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종교개혁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개혁자들의 후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 회계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아시는 바대로 1517년에 비텐부르크성에서 10월 3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으로부터 약 502년 전인 일이 되겠습니다 95개조 반백문을 쓰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합니다 그 일이 있을 때 한 2년쯤 뒤에 라이프지 논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잉글시다트 교수 에크와 루터와의 교리 논쟁이 시작돼요 그때의 무슨 일이 있느냐 교황의 권위와 기원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옥, 연재부의 고해성사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일에 가장 중요한 권위,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두 논쟁 속에 들어있어요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에크는 교황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더니 루터는 아니라고 한 거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교황이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캐토릭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사상은 중세말 현대사조를 따르는 2단 여러분, 솔라스크립츠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2단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교황청에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연옥사상은 마카비 2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캐토릭에서는 이것을 외경이라 해서 받아들이는 연옥사상 면죄부와 고해성사, 면죄부와 고해성사는 교회의 전통이 성경이 아니에요 전통이 근거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보시죠 로마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다 루터는 아니다 역사나 성경의 근거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에크는 권위는 그리스로부터 부여야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는 아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정책으로 만들어졌다 그랬더니 루터를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뭐예요? 교황이 신성하냐? 교황 모독을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교황이라고 신성하냐? 아니다 교황 없어도 신앙은 성립한다 그랬더니 루터가 무슨 소리야? 교황 없이는 그렇게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없어도 이렇게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수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처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배공이라고 오류가 없냐? 인간의 제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그때 에크가 이제부터 대답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대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성경과 상관없이 상경과 상관없이 자체의 무엇으로? 권위로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체의 권위로 안식일 준수를 이리율로 변경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놀라운 말이죠 성경보다 전통이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더 높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 권위보다 높다는 거예요 뭘 증거로 쓴 거예요? 안식일을 바꾼 것을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루터는 너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나타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라 이렇게 엿새 동안 힘써 예츠리는 내 하나님 여와의 안식일을 하셨다 그렇지만 교회는 자신의 권위로 그 안식일을 성경과는 상관없이 주의 첫날로 바꿨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근거를 어디다가 안식일을 변경해 두는 것이에요 두 번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게 여러 번 명령됐다 보금서만 아니라 바울서신에서도 안식일은 끝났다고 선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권위로 사도들을 통하여 주의 날을 설정했던 것이다 여러분 에크와 루트와의 라이프지이 동쟁은 명쾌하게 오늘날 타락했던 기독교 옛날에는 고대 캐토릭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유린하는 이런 일을 자행할 때 한 이유가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전통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안식일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보름스 종교에서 그래서 루터는 파문됐습니다 루터는 파문됐습니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너 루터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이단이다 파문했더니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내 모든 잘못된 내 가르침들을 성경 말씀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오직 성경 말씀만이 교리의 시금석이오 우리 품성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교황권 여러분의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단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했죠 금세기 들어가지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서신을 사도서신을 1998년 이렇게 모든 사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때 보낸 거기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From the service to Sunday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우리가 move From the 안식일을 안식일로부터 The first day after service 안식일 다음 안식 후 첫 날로 우리가 옮겼다 이 말은 From the seventh day 제 7일로부터 첫째 날로 옮겼다 누가? 우리가 Not God Not God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했다 여러분 바꾼 사실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꿨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정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한다면 그건 더 나쁜 이야기가 되죠 성경은 그래서 일요일은 캐토릭의 제도지 성경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단 한 군데도 한 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제 7일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일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단이 이걸 바꾸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짐승의 우상을 어떻게 하고 세우고 경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준비를 해온 것이죠 결과적으로 모든 일을 사단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식경과 우리 초대 교회의 천지교 캐토릭에서 바꾸는 변계된 법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지만 사단이 바꿨던 미혹으로 바꿨던 법에는 두 번째 우상 개명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식이를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이 뭘로 둔갑하냐면 로드스데이로 세베스에서 로드스데이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세 번째로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아홉 번째로 끝나야 되는데 개명이 십 개명이니까 여기 열 번째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아내를 탐내지 말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두 개를 나눠서 십 개명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천지교 요리 문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법을 아예 없애야 다행하냐 그건 개명 법을 바꾼 거니까 때와 법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사단은 우상 개명만 바꾸면 될 걸 이 안식일 개명도 바꿨을까 여기 절묘한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가장 증오하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배 받으려고 하니까 우상 경배만 빼버리면 되는데 사단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안식일을 저렇게 지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여우와 하나님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천지와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은 이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사단은 어떻게 지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나타난 게 뭐예요 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바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단도 여기 포함되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법이 있느냐는 사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것이죠 그 이 법을 증오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왜? 그렇기 때문에 경배 대상이 누구냐 나 하나님 여우와 여기 나 하나님 여우와라고 나와요 나 여우와가 왜 경배해야 되느냐 경배 근거는 천지만물의 뭐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여우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세요 이게 다 모든 것들의 내용이죠 자 경배의 목적 그러면 안식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왜 경배하느냐 그 말은 하나님과 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식일에 들었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하면 이게 너와 나사의 표징이 되어서 너희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안식일을 구분하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로 쓴다 그랬네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법 가운데 안식일 개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라고 하는 너가 내 소유고 내가 내 하나님이란 표징으로 쓰실 수 있는 아주 멋들어진 법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증오할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왜 안식일이 더 그랬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백성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가 안식일 무슨 뭐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건 성경을 반만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떠나왔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안식일이다 이런 법을 주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신의 상자를 받기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나를 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 출애굽 16장 4전 그러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날마다 거두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나 내가 뭐한다? 시험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나 안나를 수행하는데 뭘로 한대요? 만나로 한대요 근데 만나로 하는데 어떻게 만나로 했느냐 자 16장 2 6일 동안은 거두어라 제7일은 나가지 말라 왜?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그런데 이 말을 어기고 나가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뭐하지 않는 거예요? 법에 순종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으로 주시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그 수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하는데 그것을 하느냐 안는지 따르느냐 안는지 그 권위에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안식일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의 표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의 권위의 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단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권위의 표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꾼 것입니다 법은 왜 바꿔야 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우상경배라는 법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는지 않는지를 검사해야 되는데 뭘 하면 돼요? 사단아 하나님은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뭘로 하셨어요? 안식일에 만나를 통해 하셨어요 그것처럼 사단도 뭐 하는 거죠? 자기의 때를 만드는 것이죠 그 자기의 때를 만드는 게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면 이제 방법이 있네요 때와 법을 바꾸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바꿨다고 바꿔지나요?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은 이제 어디 이스라엘 나라에 아니면 저 어디 무슨 기독교 교회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적 의미는 어딘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법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장막공전을 영화로 거룩한 사전에 펼치고 모두를 다 도룩하려고 한 것이요 게시록 13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상은 죽인다고 그랬고요 짐승의 편은 매매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에 대한 이렇게 빅박입니다 이런 일들을 사단은 계속 해왔어요 계명을 없애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유대법을 만들었습니다 127년 로마의 황자 하드리안으로서는 유대의 반란을 막혀 세 가지 법을 만드는데 한례검지, 토라, 모세오경중지 그리고 하나는 뭐냐? 안식일 예배검지입니다 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그 안식일 사단의 법을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도 뭘 한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죠 그러나 안식일 날 모이니까 누구로 오해받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반유대교의 법에 따르기 위해서 교회가 안식일을 바꾼 것입니다 채택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다 핍박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이 마지막 때도 반복된다는 거죠 개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붓나이 돌아가서 그 여자의 자손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없애드리려고 어떡한다? 바닷가 모래 위에서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대적하는 일이오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장막궁전을 세우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인류의 운명을 가늠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역사적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을 하지 않는 모두는 다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될 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인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우리는 환란이 시작된다 이걸 강요하지 않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매를 할 수 없게 되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양의 나라 북방왕 미국이 하려고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여기서 진도를 더 나가야 돼요 이것이 역사적인 얘기지만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이 나라 미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용의 최후배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뭐냐?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요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정한 법을 따르는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여러분 이게 교권 구원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법을 따르는 교회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합니다 여기 말한 교회는 기독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래는요 불교도 다 템플도 교회고 이슬람도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미 지난 얘기예요 그저 이제는 말하려면 기독교 교회, 이슬람 교회 이게 다 따로따로 붙여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거죠 즉 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교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권 구원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어디까지 이거에 대한 전처작업이 준비되어 있죠 다원돈적 구원관이다 즉 다원주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말 무얼 믿어도 구원이 있어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 답이 나옵니까 지금? 이게 바로 교권 구원이라고 하는 무서운 중세 유령인 것입니다 사단의 작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상을 경배할 수 있어요 왜? 거기에 참여하면 그 경배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뭐냐? 짐승의 권위에 순정하는 표 이 일을 하는지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인인 대신 사단이 바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 불편하고 또 불편하고 어려우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냥 순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배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짐승이 바꾼 때와 법의 순정함으로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 결국은 온 땅이 용고 사단에게 경배하게 되는 안 하면 몇이든 죽게 되는 일을 누가 하겠다? 미국이 하겠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해당되는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그냥 어떤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자, 보시죠 동북에서 소문이 나서 번민하게 했더니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력하며 진멸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그러면서 장막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직전에 있다면 끝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일이 벌어지는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리비아 사람과 구사람의 그의 시종이 퇴리라 여러분, 2011년 이후로부터 2011년 이후로부터 2011년의 리비아, 2015년의 구수가 2018년에 완전히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무엇인가? 이게 장막궁전을 세우는 것만 남았잖아요? 예언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근데 얼마나 가까웠느냐 2015년부터 인류는 무슨 일을 시작했는가? 2030년까지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죠 뭐를 위해서 하나의 나라가 되는가?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나라가 돼야지만 되는데 30년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놀랐습니다 이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30년 아닙니다 보시죠 하나의 세계, 세계 종교죠 세계의 종교는 반드시 뭘 가져온다? 세계 정부를 가져오게 돼 있다 또 다 바꿔도 말해도 돼요 세계 정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종교, 영적인 이것이 하나 돼야 된다 여기 라바 밀러라고 하는 UN 사무총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최선의 일을 했다 그러나 진짜 세계적인 정부가 오려면 오기 위해서는 이 세계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이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말을 말하면 우리는 United Nations of Religion 세계의 정부가 하나 되기 전에 종교적인 세계의 종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One World Religion이라고 하는 세계의 종교가 하나가 되는 일이 어떻게 됐느냐 금년 여러분 이 일이 우리들에게 2019년부터 이 일이 눈에 보이도록 2월 5일 날 세계 종교 간의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합동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세계 종교 연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에 매우 중요한 도구, 툴이 무언가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워싱턴 퍼스트지에서 말했는데 휴먼 마잇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인권이라고 하는 말 어디 가나 요즘 인권이란 말이 다 유행해요 다 미국이든 어디든 다 인권이란 말이 유행해요 인권이란 말이 그런데 이 인권이란 말이 유행하면서 이게 아주 보수적인 대개 인권운동 하면 어디 갔었죠 진보주의자들이 한 말이죠 그런데 이 인권에 대하여 보수적 가치관 있는 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파프란시스가 어디로 돌아가자? 네이처랄러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이처랄러라는 게 왜 그런가 유니버설, 모든 네이처랄러는 뭐냐 인권, 인간의 모든 인거의 근본으로 모든 네이처랄러를 모든 컬퍼 유니버설 레코드이시라는 말은 전 세계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뭘로? 인권으로, 인권인데 뭐의 근거로? 네이처랄러,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데 네이처랄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요해요 네이처랄러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교황이 되면서 이름이 프란체스코로 바뀌어집니다 그때 누구 이름을 딴는가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체스코 이름으로 바꿔갑니다 아시시에 있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성 이름으로 바꿔가요 그게 뭐냐면 졸주의의 머루거글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프란체스코 이름으로 가져가는데 아시시에 있는 프란체스코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상대주의, 상대주의를 굉장히 독재다 상대주의는 폭군과 같은 이런 독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베네딕터 16사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프란체스코는 뭘 원하느냐 이 프란체스코가는 아시시에 프란체스코가 말한 그 말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진리에 근거되지 않고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참된 평화는 없다 진리는 뭐냐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의 표현이 이런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이룬다면 그건 절대로 평화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뭐냐면 공동의 선과 공동의 복지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거주어진 것으로만 할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네이처럴러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게 네이처럴러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죠 실제 네이처럴라는 말은 토마스 아키나스 신학대전을 짓고 중세에 가졌던 모든 신학적, 성경적 근거들을 모아서 큰 방대한 조서 신학대전을 쓴 사람이 네이처럴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네이처럴러는 자연의 질서죠 그럼 인간은 휴먼 네이처, 자연 질서는 마덜네이처 마덜네이처나 휴먼 네이처는 상호,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양한, 그래서 그때 당시, 중세 당시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트래직 휠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극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은 수레바퀴와 같은 데 같이 간다는 거죠 인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연계가 다 망가진다는 거죠 이거 성경적 얘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면 노아홍수 때 완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이처 토마스 아키나스 얘기가 그러면서 다른 거 다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쉬운 말로 자연 비도 어떻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을 막 혹사하고 항폐하면 안 된다 그것처럼 휴먼 네이처인 인간도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아까 컨스탄틴의 인류일법령이 뭐라고 해요? 노예도 무동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회 질서에 대대적인 배편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네이처럴러의 핵심은 뭐냐 사람도 인권의 근간이 네이처럴러라고 한 것처럼 사람도 쉴 때는 쉬어야 된다 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좀 하지 않고 쉬어야 자연도 망가지지 않는 건데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근간이 뭐냐 이 근간은 뭐냐 하루, 일주일의 하루는 이러지 말고 매매도 하지 말고 사고파는 이러지 말고 일도 하지 말자 그 말은 일도 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권이 되는 거예요 인권을 지켜야지만 천연계, 자연도 어떻게 된다? 황폐하지 않는다 이 말을 왜 하는가? 보시죠 폼페어가 뭐라고 했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미국 사람, 미국 국무성에서도 뭘 하느냐 To base human rights on the natural law 이렇게 돼 있네요 인권을 얘기하면서 미국 정부에서도 human nature를 얘기하면서 natural law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지금 교황권에서 말하는 것하고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바디간 말과 같이 잘 보시죠 이 natural catholic register라고 말하는 1920년대부터 활동해온 미국의 유명한 글래 뭐라 말했는가 이렇게 말하세요 Sunday classic law 일요일 날 문을 닫자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다? natural law의 근거가 있다 이렇게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이것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보통 공동이에요 모두가 다 전체적으로 쉼을 갖는 이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인데 그건 어디에 근거가 있다? natural law다 Sunday로 해서 그래서 또 뭐라 하냐면 이미 법원에서도 뭐라 그랬는가 교회가 항상 이걸 가르쳐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교회가 가르쳐온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씌는 것은 natural law가 아니고 무슨 law예요? moral law 하나님의 제명이요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natural law로 근거가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natural law를 이렇게 through the natural law죠 이것을 해서 쉰다고 하는 것 하루를 쉬는 날로 이라는 하루 이것들을 이렇게 쉬는 날로 이렇게 자연법을 통해서 natural law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정되고 알려지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복이 있다 이거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Sunday로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건 무슨 표현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일요일 날 예배일로 사단이 은밀하게 써서 교회를 해왔잖아요 기독교적 예배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019년 금년 2월 5일 마레인 아부다비에서 뭘 하겠는가 세계 종교 간의 평화협정의 사인이 내려졌습니다 이 평화협정의 사인들일 때 무슨 사인이 내려졌느냐 우리는 다 이슬람이구가 됐든 뭐가 됐든 세계 모든 종교들이 다 여기에 합동됐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는 다를 수 모르지만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형제자매다 형제자매다 금년에 이렇게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을 해피하게 생각한다면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매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합동이다 그래서 글로벌 플랫터니티 세계가 다 종교적으로 우리는 한 형제애로 뭉쳤다 자 이런데 기독교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슬람은 금요일을 성금요일을 지켜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또 기독교 일부 기독교는 토요일을 성일을 안식일을 지켜 일반 개신교교나 천주교는 일요일을 따라 그러면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쉬는 날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종교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썬데이로가 아니고 모두가 다 공통된 하나의 날로 정해지려면 내처랄로 자연법으로 교산해서 모두의 휴먼 라잇이라는 이름으로 자연법으로 일요일 하루는 무조건 보안을 쉬는 날이라는 법을 만들자 이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런 내처랄이라면 이것이 인권의 기본이다 이것이 돼야지만 공동의 뭐를 이룰 수 있다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금년 2019년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바디간에서 일어났던 아마존 시노드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이 아마존 시노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선원들은 온 하나예요 첫째 우리는 다 유니버설 빌리지 세계가 다 하나 되려면 빌리지라는 말로 이제는 세계정부라는 말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죠 이번에는 빌리지라고 하는 말로 바꿉니다 이 빌리지는 커먼 빌리지예요 커먼 빌리지 커먼 홈입니다 우리 모두로 바디간에서 내년 5월 14일날 우리 모두는 다 한 마을로 초대해 한 마을이 뭡니까 한 나라지요 그리고 뭘 하는 것이에요 그 법을 네이처랄롤이라고 하는 유니버설 빌리지가 나오고 여기가 네이처랄롤을 따르겠다 언제요 2020년 5월 14일 여러분 여기를 초청하겠다고 이렇게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이미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지금 어떻게 어둠의 역사가 이 나라와 바디간과 이 나라 홀리시와 슈퍼파워인 이 나라가 합동돼가지고 어떻게 인류 역사를 마지막으로 끌어가는지 이젠 거의 합동돼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가 먼저 되면 그 다음에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하나의 정보라고 얘기하면 단일정보니 뭐니 많은 사람들이 눈이 떠가지고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바뀌어졌네요 하나의 용어가 뭐로요 유니버설 빌리지 커먼 홈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해서 있는 공동의 집이죠 커먼 홈이니까 우리들 모두의 집이죠 유니버설 빌리지 마찬가지입니다 빌리지 홈보다 빌리지가 큽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원 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원 월럴 릴리전 원 월럴드 네이션 세 개가 하나로 된다는 거죠 언제 이 일을 선언하겠다고요 2020년 5월 14일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 아마존 시노드의 대답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아마존 시노드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천주교 내에서도 지금 추기경들이 빨랄하고 이런 일들은 기독교를 완전히 지금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다 반발이 일어나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교황님이 하시는 말은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 교황은 We must obey United Nations 즉 우리는 UN이 결의한 것들을 선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015년 2030년까지 하나되게 하자는 일이었는데 2020년에 이 일이 지금 발표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미국과 교황권이 교황권이 여기까지 왔다면 미국은 이제 영화로운 땅까지 들어가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됐네요 미국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면 수도인 것입니다 미국이 발람 바산 골라는 이스라엘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대한민국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미국당이다 그러면 미국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에 가장 최고의 주권을 행사하는 이 나라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이 어둠이 자기의 백성들로 온전히 인류를 쓰러나기 위해서 또 용어를 바꿨습니다 썬데이나 로드스데이가 아니라 내셔럴러라고 하는 그래서 사지 않는 날 팔지 않는 날 일하지 않는 날 쉬게 하는 날 자연도 그렇게 마찬가지처럼 우리 인류도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휴먼 나이시요 내셔럴러라고 하는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전세계적으로 한다면 거기는 종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내셔럴러니까요 우리 모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근거와 모든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은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단이 변기한 법을 따르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미혹이 돼 있어서 진리가 증거돼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증거되는 진리를 핍박하고 압제하려고 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구분하는 이 일 제7일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 일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나 제7일 침례교회나 제7일 장로교회나 아니면 어떤 회심한 유대 기독교인이나 제7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아직 이 날이 증거되면서도 불구하고 그날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회복해야 될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이 일을 회복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인류 역사상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 하나님 편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편에 서있는 사람들의 표를 주어졌던 그렇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인류의 가장 큰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존경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오늘 다같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진리를 회복하는 이 운동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돼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